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7월 31일 오늘 월말이었죠. 윈도우드레싱 예측한 대로 별일 없이 끝나긴 했어요. 자 오늘은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업종 대표주들 제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출석체크하는데 아무도 안기신 것 같으니까 예선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체크해보죠. 외국인 오늘 매도. 아 대량 매도는 왔네요. 그리고 기간은 매수. 20일이 약간 처지긴 했으나 반등시도 넣으면 별 문제없다. 하이닉스. 120일에 지지를 받고 있으나 위에 20일과 60일에 저항권. 기간 외국인 매수세. 자 LG전자는 반등시도 넣으다. 다시 크게 처져버리고 기간 외국인 크게 매도. 삼성전기. 역시 볼링저벤드 하단 부위인 14만 3천원 인근인 14만 7천원에서 반등시도 넣으고 역시 기간 외국인 매도. 현대차. 20일까지 눌림목 준다면 한번 접근해볼 마음이 있고 외국인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차보다는 모양이 더 괜찮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기어차는 별로 관심 없구요. 현대중공업. 이제 바닥 탈피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락추세 완전히 돌리지 못했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겠다. 현대미포조선이 다이렉트로 그냥 뛰어버리네요. 눌림목 이후에 지켜보겠다. 삼성중공업은 가장 약하구요. 현대건설. 눌림목을 좀 주면 접근을 해볼텐데 눌림목을 쉽게 주지 않고 있네요. 기간 외국인 관심 작업 있다. 현대건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고 눌림목 주어야 됩니다. GS건설. 이야. 참 주가가 스펙타클합니다. 기간 외국인 또 쌍거리 막 들고 있네요. 음. 왜 이렇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참.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기간 외국인이 막 썩쓸이 하네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 포스코. 포스코도 단기 하락추세 돌파. 한 이후에 횡복권. 원식님 반갑습니다. 흠. 현대제철. 철강주도 조금 돌아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등락이 너무 심해서. 일단 별로구요. 현대제철. 흠. 기간 외국인이 좀 들어오네. 포스코. 포스코는 아직 좀 그렇긴 한데. 음. 에스오일. 야. 에스오일도 돌파 직전이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늘리목 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화학. 엘지화학도 관심권. 관심권에 있죠. 네. 중국집 잘 갔다 왔습니다. 아. 몸이 좀 안 좋은데도. 음. 일단. 시간도. 방송시간이 아니지만. 옛날 생각하면서. 혼자 하던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펴놨습니다. 혼자는 아니네요. 오한식님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 체크하고. 1대1 레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번 같이 짚어 보도록 하죠. 엘지화학. 기관이 막 사고 있네. 이거. 여기부터.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고. 롯데케미칼. 화학 쪽은 비교적 괜찮네. 그죠. 에스케이 케미칼. 은행좌 안좋아요. 그죠. 은행좌 안좋아요. 한 번도 이야기하는거 못들었을 겁니다. 안좋고. 볼 필요가 없어 이거. 은행 안좋아요. 삼성증권 안좋고. 키움증권 별로고. 한국 금융지수 아직 별로고. 삼성화재. 어? 삼성화재. 돌리려고 하네. 삼성화재 다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눌림목. 오늘 이게 눌림목을 보기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내일 적당하니 들어오면 관심권을 가질겁니다. 삼성화재. 돌려냈어요. 삼성생명 별로. 에스케이텔레콤. 이야. 통신주가 괜찮아요. 그죠. 에스케이텔레콤 여기는 없죠. 일단은 없습니다. 이것도. 통신주 괜찮으니까. 유플러스 잘 가고 있고. 유플러스가 대장이에요. 지금. KT도 이제 터나기 시작하네요. 야. 엘지생활 건강 쳐지고. 암울의 퍼스픽 벨러고. 신세계. 눌리면 조건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매도 많은데 기관 매수세. 자. 지금 댓글로 올라왔는데요. 잠깐. 일단 제거부터 체크하구요. 호텔신라. 일단 정황권에서 밀렸어요. 이마트 별로고. KTNG. 어. KTNG 괜찮았는데. 어저께. 외국계 계속 매수 들어오네. 이쪽으로 주가. 농심 별로일거 같고. 농심 왜이런거 모르겠어요. 그죠. 야. 오뚜기 괜찮아 보인다 했고. 야. 오뚜기. 오리언. 쳐지고 있고. 삼성물산. 아직 별로고. 한미약품. 아직 별로고. 대웅제약. 아직 별로고. 종군당. 와. 7%. 날라 버렸네. 네이버 쳐졌고. 카카오도 쳐지고. NC소프트. NC소프트. 어. 좀 돌려내려고. 이제 폼 잡고 있네. 넷마블. 별로고. 일단 여기까지 코스피. 이제 챙겨봤구요. 사이판. 사이판에서. 참. GS건설 못팔고 가지고 있는데. 44,000원. 30% 수익중이다. 그쵸. 야. GS건설이. 스펙타클해요. 야. 사이판에서 또. 보신다. 감회가 새롭네. 야. 이것이. 단기 박스권이 맞긴 맞는가봐요. 이렇게 박살나면 여기서 못사거든요. 못삽니다. 근데 접사에 들어 올리네. 야.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1,2% 수익권이라 하시면. 다시 밀려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여기 45,000원대 잘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44,290원대. 44,000원대 가지고 계신데 했잖아요. 본인. 아. 본인 매수단가 근처까지만 잘 지지하면 좀 버틸만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살짝 눌려도. 5만원까지. 내지는 4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워낙 지 맘대로 움직여서. 예출을 못하겠어요. 근데 쌍거리고 막 들어오네. 그죠. 야.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면 나쁜거다 좋은거다. 일단 좋은거거든요. 그쵸. 잽싸게 들어올리고. 근데 윈도 드레싱이 오늘 있었다고 보면.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크게 안 쳐지면 좀 더 홀딩 가능하나. 아까 전략 그대로. 본인 판단하여서 수행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가장 좋기로는 45,000원 안 눌리고. 이 정도까지 눌리다가 그냥 가는게 가장 좋겠고. 손해는 보지 마십시오. 밑에 쳐져 버리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44,500원 정도. 이탈하면 그냥 던져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뭐. 나중에 잡든지.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야. 싸이판에서 듣고 계신다. 감동이네요. 하하하. 하하하. 그리고 코스닥 종목도. 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최근에 많이 안챙겨봐 가지고요.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이야. 좋네. 눌림목 주면 접근 한번 해볼만 하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처지기 시작하네. 그죠. 이것은 이제 접근하기 좀 힘들다. 부담된다. 부담됩니다. 이건 부담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외국인이 코오롱. 피아이. 단기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밑으로 내려와. 외국인이 코오롱. 피아이 좀 사고 있네. 미래컴퍼니. 여기서 지지해야 된다. 밑으로 쳐집어 올리면 곤란하고. LNF. 이것도 아직까지 지켜야 될 선까지 지키고 있고. 바이로매드도. 지켜야 될 선에서 딱 지키고 있고. 제넥신. 낙포카 하나 조금. 끊기신다. 끊기면 혹시 상단에. 어. 여기 상단에 보면. 본인 버는 여기 상단에 보면. 화질 조절하는 거 있을 거예요. 화질을 조금 낮춰보십시오. 한 720이나 이쪽을 낮춰보십시오. 흠. 그럼 좀 낮다고 합디다. 흠. 그리고 남북경협은. 와. 현대건설도 잘 가고 있어요. 그죠. 현대건설. 눌리목. 하루정도 더 눌리면. 조건해보자 했는데. 그냥 기회 안주고 갑니다. 아. 기관에 우긴. 쌍거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로템도. 비교적 양호하고. 현대 엘리베이. 고점돼서 좀 밀리고 있고. 좋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가기엔 부담스럽고. 대아TI. 자.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고. 생각대로님 어서오세요. 여행주. 흠.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참. 하나투어. 흠. 쌍바닥. 그리고 돌파시도 나오네요. 일단. 흠. 하나투어. 모드투어. 아. 이게 좀 처지고 가니까 별로. 하나투어. 흠. 제모구조는. 모드투어. 가장 좋겠는데. 인기주로 봐서는. 하나투어가 가장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뚫고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타이밍이긴 한데. 예. 여행주. 그렇게. 흠. 강하게 갈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넣어두기는 하겠습니다. 아. 좀 낫습니까. 예. 생각대로님. 그리고 완식님. 두분은. 채팅방 제가 초대할 의사가 있는데.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지금. 댓글로. 어. 이메일 남기십시오. 비밀번호하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큰 기대는 하실 필요 없고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만 들어도 많이 도움되실 거다. 전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두 분 초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같이 방송 참여하셨고 공부하는 댓글이 좀 없긴 한데 공부를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생각이 있으시면 남기시고요. 저는 계속 코스닥 시청상에 한번 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기 멈췄다. 같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거든요. 바이오로매드. 일단은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내지는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편하신대로 하시고요. 하시고 싶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스튜디오 드래곤 추세가 무너졌고. 포스쿠 캠텍은 아까 괜찮다 했고. 별로고. 컴투스. 이것도 너무 많이 빠졌고. 일단은. 이것도 별로고. 카카오엠. 이것도 별로고. 제넥신. 퓨젤. 이것도 별로고. 파라다이스. 이것도 별로고. SK머트리얼. 괜찮다 그랬습니다. 김환식님은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카카오톡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가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 닥터케이 검색하시고요. 입장하려면 비밀번호 넣을 겁니다. 그 비밀번호 제가 지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입장하셔서 댓글 한 번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틀어놓고 잠깐 보내드리죠. 보낸 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음악 한 곡 틀어놓고 음악 한 곡 틀어놓고 음악 한 곡 틀어놓고 음악 한 곡 틀어 ударCraं 음악 한 곡 틀어놓고 자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 보냈고 방송 끝나면 입장해 주십시오 각각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되요 제가 여기 12만원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 그 다음날 매도타이밍 나왔는데 제가 휴가중이라서 못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방송들 참고했으면 2분의 1정도 청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더 아침에 매수 보이드드렸는데 만약 깨지면 다 청산하고 나왔었어야 되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플러스 마감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맞습니다 완식님이 좀 위에서 잡았던 것 같으네요 제가 대략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위에서 잡으면 안된다 벌써 여기인것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팜 별로고 이건 아까 본거고 카페24 아 이것도 처지고 있죠 그죠 이것은 여기까지 정도 오면 한번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양복로 오긴 했는데 아리꼴리 달면서 일단 기관의 매수세는 좀 드러나 외국인 매수세가 별로 없고 코스다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아까 질문을 좀 우리 채팅방에서 나왔는데 그냥 별로 언급을 안했어요 일단 이자윤님 어서 오십시오 음흠 음흠 뭐니 쌍거리 조금씩 들어오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관심건 정도는 넣어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물었으니까 좀 더 있다보죠 아 이거 sfa 이게 또 반등시도 나오고 있네 기관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일단 여기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여기 위에 있죠 아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여기 있죠 고형 그 다음 패스 패스 유전히 우승 으음 이것은 관심건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닌데 사실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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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정도지 야 cso 쇼핑 이건 관심권에 일단 넣어놓죠 너무 많이 빠졌을걸 알림별로고 일로고 상상인 뭐하는 회사인지 일단 알아봐야되겠고 뭐하는 회사인지 좀 봐야되겠습니다 이제 탭이 많이 열려있어가지고 안열릴거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정기 전자부품 제조 개정기 전자부품 제조 여기 유지보스 괜찮네요 일단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뚫으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어테크닉 별 로고 릴로고 릴로고 괜찮죠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서 뭐하는 회사죠 저도 저번에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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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방지관련 2차전지 핵심소재 미니방지관 돌려내는데 일단은 지켜볼거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오 스템 임플란트 유신기업이 지우가 물어봤던건데 레이미콘 일단 넣어놓고 레이미콘 매일요 이번엔 여기 조금 들어오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 시멘트 휴어스 휴어스 종목상담회는 기억이 나는데 위약풀 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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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어즈 다이온 트랜지스터 다이온 트랜지스터 이것도 질문했던건데 그죠 무선통신 화웨이 로키아 로키드마틱 워인드 전력전부 괜찮다는거잖아요 기관에 오긴 막 두르고 있어요 일단 오늘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다이온 트랜지스터 다이온 트랜지스터 자 이렇게 대충 봤습니다 봤구요 고맙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구요 코스피 코스닥 시청 상위종목들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고 오늘 방송을 제가 8시 반부터 정도 시작했는데 알림이 안갔는지 아니면 야간시간에 요새 방송을 좀 안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았네요 그죠 예전에 닥터케이 구독자 몇분 안 모시고 할 때처럼 혼자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금 계신분들 한번 1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아 치우 희망지기님 반갑습니다 며칠동안 책상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에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잤어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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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셀트리온 삼행제 끝내줘네 그쵸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일랑이라고 보고 왔는데 재밌대요 그래서 영화도 한편 봤고 오늘 기분이 좀 묘해요 이상해요 기분이 조금 너무 감정기복이 심한가 싶기도 하고 이러면 안되는데 그쵸 제가 좀 좋은 말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나쁜 말로는 감정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할때는 그렇진 않는데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성격이 힙합도 좋아하고 슬픈발라도 좋아하고 극과 극을 좀 달려요 그러면 별로 안좋은데 그쵸 야 지휘야 니가 없어서 그렇잖아 심심하잖아 방송할때도 심심하고 농담이구요 다른 분들도 다 재미있고 한데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 궁착 파트너 그래서 그렇고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긴장이 좀 되요 왜냐면 오늘 나름대로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보시면 자 거래소에서는 기간이 좀 붙들어 주긴 했는데 코스당은 개인이 또 1356억 샀어요 선물도 개인 다 땡겼고 콜도 불어 쓰고 이러면 이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거 아침에 왔다갔다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왔다갔다 해갔다 끝냈어요 밑으로 앉혀진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하게 붙들어 놓고 끝냈는데 야 코스당이 너무 잘 가가지고요 너무 잘 가가지고 신기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 개인이 쭉 사고 기간에 우위는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라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신기하거든요 솔직히 좀 야 걱정돼요 그래서 솔직히 예를 들면 코스닥에 어느정도 윈도 드레싱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지는 대개 패대기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운용실적 윈도 드레싱이니까 쥐를 말 내일이라도 세게 때려 버리면 와 밑으로 우두둑 다 튀는 오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에 비하면 코스핀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솔직히 왜냐면 개인이 다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환율도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그동안 붙들어 주던 기관과 외국인이 손받김 딱 일어나면서 기관이 받쳐줬던 거 외국인이 이제 바톤토치 하면서 딱 가니까 그건 좋은데 그죠 쌍크림 에스쇠에 나오면서 빡 치고 가면 코스피는 별 걱정 없어요 근데 코스닥이 좀 걱정입니다 수급이 수급이 이렇게 되면 가기가 힘든 수급인데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언급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코스피 휴가도 갔다고 해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페이스가 좀 흔들린 것 같아 방송 페이스도 흔들렸고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에 최고로 주식 못 본 거거든요 놀러다니면서 며칠 못 보고 했더니 좀 그래요 어색해요 약간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셀트리온 262,000원 이제 오늘 샀어요 오늘 샀으면 뭐 안깨지면 일단 여기 20일 하고 60일 안깨지면 홀딩 하면 되죠 워낙 강하게 땡겼고 내일 도치 정도로만 멈춰주고 한번더 상승세 놓으면 더 좋겠는데 본인 매수가 훼손 시키지 마십시오 네 우리 기엄 님이라고 채팅방 회원분은 여기에서 샀대요 완전 퍼펙트하게 샀죠 그죠 복수전 들어갔답니다 딱 상승위원 눌림목 여기서 사는게 더 잘했겠죠 올라가는 것 적당하게 다 챙겨 먹고 그죠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눌림목 주기 전까지는 사라고 이야기하고 쉽지 않아요 믿음이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타이밍은 나왔어요 내가 다 돌려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정도는 살만한 위치에 이제 설쳐버든 건 맞아요 그리고 분봉에 딱 들어가고 이러면 외국계 설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지우 책 산다고 했는데 내 책 샀나 안 샀나 안 샀지 난 방송 마치고 공부나 해야 되겠다 영 힘이 없어서 안되겠어 여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좀 그렇게 더 잘해야 되는데 너무 추식에만 제가 몰두한 것 같아 사실 번아웃이랍니까 약간 그런 정세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이 소진됐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빨리빨리 이제 그거 틀어버리고 저도 힘을 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조금 번아웃 정세도 좀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영화도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제가 좀 빨리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에 크게 구애받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방송 동영상 올라가니깐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시청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가 한번 돌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긴장 놓치지 마시고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거든요 바이오주 많이 갖고 계신데 바이오주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국면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좋은 뉴스도 하나 온 것 같은데 긴장 항상 놓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더 세울 수 있도록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한발짝 한발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닥터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저는 알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케이도 또 힘내서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닥터케이 힘내서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내니 눈딱 I'm 닥터케이였 I'm 닥터케이였 I'm 닥터케이였 I'm 닥터케이였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이야 Pull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